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각자의 처수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때 또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오늘 본당에 나오신 몇몇 소수분들은 옆에 분에게 또 가정에서는 서로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말씀의 날입니다 시작 수요일은 말씀의 날입니다 오늘 열한기상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날인데 본당 안에 많은 분들이 못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사모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한기상입니다 열한기상에 대해서 구약의 몇 번째 책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느 시대에 쓰여 있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간단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면서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 기회를 보아서 열한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열한기 열한기라는 한자어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왕의 왕들을 쭉 나열한 기록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냥 한 명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열해서 쭉 연대기 순으로 엮은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왕조실록은 사실 열한기 상하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등장하는 사무엘상도 포함이 될 텐데요 잠깐 표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한기상 열한기하 이 네 권의 책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누가 있지요?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으로 사울왕이 근데 사울왕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폐위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보 세우신 다윗왕이 등장합니다 자 사무엘하에서는 주인공이 한 명이에요 그 세우신 다윗왕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요 자 열한기상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이 시리즈 이 책 열한기상에는 다윗왕을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또 솔로몬에 이어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분열 왕국에 있는 여러 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한기 하에는 계속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들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열한기상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대충은 아시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를 뒤이어서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다윗왕의 이야기 사무엘하 그 사무엘하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다윗이라는 해는 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는 그 즈음입니다 조금 전에 표를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각 구간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또 사무엘하와 열한기상 또 열한기상과 열한기하 사이에 있는 그 의미인데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사이에는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와 열한기상 이 두 권의 책을 나누는 그 기준은 다윗의 퇴장이 되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등장과 퇴장인데요 다윗이 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한기하와 열한기상을 구분짓는 것은 바로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나쁜 왕 최악의 나쁜 왕이 아합의 죽음을 그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열한기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성경사전이나 여러 가지 많은 책들에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열한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로서 기원전 610년 무렵부터 기원전 550년까지의 역사를 상하 두 권으로 기록하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재밌는 인기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조금 해석이 있는데요 다윗 왕의 말년부터 솔로몬의 즉위와 통치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흥망의 역사를 수록하였다 뭐 괜찮은 정의죠? 원래 이 대사전이라는 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정의를 내림으로써 그 안의 핵심을 담아내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다윗 왕 말년부터 솔로몬의 즉위와 통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쇄를 이야기한 건 맞는데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나라의 흥망성쇄를 얘기합니다 잘나갔던 왕 뭐 지탄받았던 왕 길게 통치했던 왕 짧게 통치했던 왕 이런 왕들을 구분지어서 내용을 담아내는지 모르지만 이 열한기는 사실에 근거한 역사선은 났지만 그 안에 나라의 흥망성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시고 그곳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지 악의 세력들이 나타날 때에 마귀가 역사할 때에 그것을 물리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열한기의 주인공은 다윗도 뭐 다윗은 퇴장하니까 솔로몬도 아니고 다른 여러 왕들도 아니고 여기 보면 엘리아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나오거든요 그들도 아니고 열한기의 주인공은 언제나 여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스토리를 이어가는 것 이 나라의 하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 온 세계 온 우주에 중심이 되는 역사를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보면서 우리가 겸허히 배우고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열한기 상하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 다윗의 길이거든요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등장하자마자 거의 퇴장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앙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나이가 많아졌어요 늙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자는 분도 계시고 겨울에도 이렇게 이불 다 던져버리고 자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좀 추위를 타는 편이에요 몸에 열이 없어요 이 한여름 요즘 같은 열대야에도 솜이불을 덮고 잡니다 좀 불쌍하죠? 제 아내가 저랑 같이 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솜이불을 덮고 자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왕은 나이가 너무 늙어서인지 늙었다라는 것이 이유가 되는데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우리가 흔히 덮는 그런 솜이불 정도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모든 것을 가진 왕인데 몸이 차갑다면 이 몸을 따뜻하기 위한 좋은 소재의 이불을 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거예요 건강이 안 좋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다윗이 끝날 즈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성경의 역사에 몇 명의 인물들을 뽑아보면요 그 중에 꼭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만한 인물 아닐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성경은 늘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다윗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할 때에도 더 많이 언급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잠깐 사무엘 상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의 인생을 잠깐 한번 돌아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 이전과 왕 이후로 그의 인생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왕 이전에는 목동과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무엘 상 16장에 기름을 받고요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인 17장에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이제 굉장한 인기와 스타덤에 오른 그의 인생 사울이 미워해서 죽이려 하죠 그래서 피해 다니던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 왕 이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왕 이후로는 어떨까요? 세부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지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오옹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33년을 지내게 됩니다 자 30세에 직위하여 70세에 왕위를 내려놓고 죽을 때까지 40년을 통치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좀 뽑아본다면 두 명을 뽑아본다면 여러분 누구 뽑으시겠어요? 저는 요셉과 다윗을 뽑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적어봤어요 야곱도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고요 삼손도 재밌습니다 다니엘도 참 멋지죠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에서 수련회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 또 드라마틱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셉과 다윗을 뽑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안에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님이 건지시는 이야기 저 구렁에 떨어졌는데 저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인생이 바로 요셉과 다윗이 아닐까요? 제가 지금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처음에 두 명 아들 우리 아명희, 아비니 두 명 낳았을 때는요 낳고서 애들이 조금 커가고 있잖아요 그때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에도 계속 교육부에서 활동하면서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보금도 전하고 성경 이야기도 들려줬는데 그 했던 거 생각나는 거를 아이 두 명 이렇게 앉혀놓고요 이야기를 들려줬던 기억이 나요 혼자 막 쇼하면서 애들이 바로 앞에서 아빠가 이렇게 막 이상한 짓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재밌게 들었겠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멧돌을 가지고 저 거대한 표현이 필요하죠 얼만큼 컸는지 얼만큼 험상궂은 괴물같은 몬스터같은 놈인지 그런 녀석에게 만군의 여우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주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명이하고 아비니 첫째 둘째는 성경을 좀 잘 알고요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한 열정이 떨어진 이후로 셋째 넷째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절만 읽었는데요 1, 2, 3,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 제가 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 물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순애녀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4절에 보니까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뭐 여인의 체온으로 그 당시에 전기장판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그쵸? 체온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는지 왕들이 데려온 신하들이 데려온 아주 어여쁜 그 여인 그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더불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문제가 있다 몸 안에 좀 여러가지 많은 연약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나이 다윗의 나이는 70세입니다 사실 요즘에 70세는 사실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많은 것들을 왕성하게 할 때인데 이때는 70세가 참 나이가 꽤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몸에 어려움이 나타날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주석과에 다르면 다윗이 갖고 있는 질병이 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동맥경화증일지 뭐일지 어쨌든 그 몸 안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왜 담았을까요? 다윗이 뭔가 좀 약해졌다 이젠 조금 저물어간다 네 맞는데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기력이 쇄에 있는 모습이에요 자 현재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전히 왕이지만 그는 왕의 어떤 직함 그 직위는 갖고 있을 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던가 무언가를 결정한다던가 때로는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사냥을 한다던가 심지어 전쟁이 있을 때에 앞서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가장 큰 대기업 그룹 삼성이 있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거의 몸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 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다 거의 거반 죽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잘 특실에 잘 이렇게 해놓고 계속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회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는 없어요 회의도 못해요 뭐 불러다가 뭔가를 결제를 하거나 그런 것도 못해요 하지만 그냥 회장 상징적인 회장의 존재로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쩌면 그다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돌팔매를 던져서 골리아스를 물리쳤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안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이 위대한 왕이 이제는 그의 인생이 저물어가고 그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히 주인공으로 남아있는 인생은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젊을 때 한창 몸이 괜찮은 것 같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의 가진 재산이나 많은 어떤 권력들 또 권한들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모든 것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영원히 주인공으로 남아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의 시저도 헬라의 알렉산더도 잠시입니다 뭐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그의 종말은 비참했던 것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반드시 퇴장합니다 우리도 퇴장해요 언젠가는 퇴장해요 우리의 시대는 저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퇴장이 때로는 죽음일 수도 있고 그 퇴장이 때로는 기력의 상실일 수도 있고 그 퇴장이 이제는 어떤 직임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려앉아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위대했던 다위당이 퇴장했던 것처럼 여전히 주인공은 끝까지 남아있는 주인공은 없다라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퇴장할 때가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퇴장, 영광스러운 퇴장, 귀한 퇴장 많은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퇴장을 우리는 겸손의 마음, 예수 그리스의 마음으로 품고 그 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퇴장의 의미를 제가 오늘 말씀으로 나누는 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위세 시대가 저물어 가는데 한 시대가 저물어 가면 또 하나의 시대가 등장하고 또 올라오고 또 계속해서 성장할 때가 있겠죠? 누가 등장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이 실제로는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류아의 아들 유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여러분 누군가 등장했습니다 누굽니까? 학기시라는 사람의 아들 아도니아 학기시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예요 즉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자지요 이스라엘의 왕자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6절과 7절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이 왜 들어갔는지 이 설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무슨 말일까요? 압살롬인 다윗의 왕들 가운데 서열이 꽤 높았고 그 일전에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압살롬과 압살롬 위에 있는 그 왕자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즉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다윗이 70세가 되어서 몸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상실한 이때에 왕자 서열 1위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보십시오 우리 고려시대나 다른 시대를 보십시오 대부분 장남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장남이 죽으면 차남이 왕이 되는 거예요 차남이 죽으면 삼남이 왕이 되는 것처럼 아도니아가 서열 제1위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심이 준수하다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키도 크다는 얘기예요 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모 중요하지 않은 거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도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이런 사람들 아니고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다 잘생겼습니다 다 괜찮아요 첫 번째 왕 사울 키가 남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올라올 정도로 괜찮고 얼굴도 잘생겼고 훈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 마음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하긴 하셨는데요 얼굴이 붉고 빛이 나고 막 용모가 빼어났어요 잘생겼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다음 왕이긴 한데요 그 사이에 쿠테타를 일으켰던 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누구죠? 압살롬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냥 사람들이 이야 압살롬 정말 왕감이다 임금 납다 이럴 정도로 인정받았던 인생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용모 준수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괜찮다 왕으로 적합하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볼까요? 세 번째는 아버지 다윗이 너 왜 그랬어? 라는 어떤 책망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만큼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효자입니다 그게 뭐 가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아버지가 어쩌면 인정한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대신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했을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 가운데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이런 왕이 있었대 저런 왕이 있었대 압론이라는 왕자는 압살롬한테 죽었대 압살롬이 어떻게 했대 이런 소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아도니아를 생각할 때마다 야 그는 아버지한테 정말 잘한대 순종한대 괜찮은 사람이래 뭐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뭐냐?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를 지지하였습니다 자 요압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의 다윗이 임금이라면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 정치가 공백기가 있고 혼란기에 있을 때 이 군부의 힘은 놀랍습니다 지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이런 시절에는 그냥 탱크 몰고 막 서울로 진격해가지고 가던 시절이었어요 뭔가 약간 불안하다 뭔가 약간 정치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불안불안하다 정치적인 공백기 가운데 있을 때 군사력은 무시무시합니다 다윗이 지금 힘을 못 써요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 가운데 있을 때에 군사력을 손에 쥐고 있는 요압이 이 아도니아를 지지한다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아비아달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영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도니아는 정치의 핵심이 되겠죠? 왕자니까 그렇죠? 요압은 군사의 1인자니까 군 권력 그 다음에 이 아비아달은 종교의 권력자 제1인자 아닙니까? 이 고대 국가를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력과 군사력과 종교력이에요 이 세 가지 요즘에는 정교 분리에 의해서 종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치권의 적통성을 가진 왕자 서열 1이 왕자 그런데 그 옆에 군 통수권자가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종교적으로 그를 인정해주고 밀어준다면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도니아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왕자 아닙니까? 괜찮잖아요 서열도 용무도 능력도 괜찮고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70세가 된 왕 다윗에 이어서 이제 30세쯤 된 이 아도니아가 왕을 이어받는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를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5절, 6절, 7절, 8절, 5절, 6절, 7절 이렇게 읽어봤는데 우리 5절에 한번 집중해서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가니 그 다음 시대를 열어갈 사람 아도니아라고 아도니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왠지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맞춰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아도니아 맞습니까? 아도니아가 다음 계승자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방금 읽은 이 5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떠올라야 돼요 아우 저거는 예수님이 싫어하실만한 그런 단어인데 예수님이 불편해하실만한 단어 5절 본문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스스로 높여서예요 스스로 높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언제나 우리 모두가 인간이니까 우리 모두는 언제나 여우와 하나님만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새누리의 명성교회 첫 번째 표어가 뭐였어요?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가 돼야지 다른 것들이 빛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10년 가운데 세계죄들 고백이 뭐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새누리의 명성교회가 주님의 빛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만을 빛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빛나시고 주님을 높이고 이게 인간의 부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입니다 내가 나를 높입니다 전철을 밟는 것 같아요 어떤 전철? 사울의 전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압살롬의 전철 자기의 용모를 자랑하면서 왕이 되려 했던 스스로를 높였던 아도니아 다음 볼까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모든 인간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면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낮예배 때 수요예배 때 새벽예배 때 하는 그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물질을 구하고 그래서 건강을 구하고 그래서 쾌락을 구하고 그래서 형통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의 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기독교의 원리인데 아도니아는 벌써 두 개가 끝나버렸어요 띵띵 가장 중요한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바로 무엇이냐 스스로 높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지난 주일 난녀배 때 우리 2부 3부는 김태선목사님께서 장신대 교수님이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고 2, 3부만 맡겨드렸고요 4부는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민환 전도사님이 우리 4부 예배는 청년대학부 중심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난녀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드렸는데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우리는 수많은 동사로 살아가요 밥도 먹고 또 일하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인생의 동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동사 주어가 누구냐 내가 내가 내가가 아니라 여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통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동사들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어를 가지고 행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도니아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뭐 그가 왕자 서열 1위인데 그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게 뭐 그닥 잘못입니까? 군대 장관도 지지하고 대제사장도 지지하는 그런 인생인데 괜찮잖아요 안정있게 그렇게 승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무엇인가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인정 때로는 인정이 아니라 고민과 부르지즘 간국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인간적인 열망 가운데서 나오는 왕위에 대한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우를 패하시고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실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세웠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적인 눈을 볼 때 세상적인 가치를 볼 때 나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그 가치관 그것이 바로 문제요 그것이 바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아도니아가 저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다 보면 상상을 해봐요 역사는 만일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좀 가정해보는 것이 또 우리의 가운데 유익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다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나 서열도 높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왕이 되고 싶은데 지금처럼 하기 이전에 내가 왕이 되리라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저를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간구했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동생 솔로몬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힘들었겠지만 아팠겠지만 또한 순종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것 받아들이고 순종의 길 형통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게 인생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너 말고 너 아들 통해서 할게 다윗이 평생의 꿈인데 그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야도니아도 여와라님께 여쭈었다면 거기에 은혜의 길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지 않았을까 요압 군대 장관 가만 보니까 이 다윗은 거의 이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끝난 거 젊은 것 같고 떠오르는 해를 또 보니까 딱 서열도 괜찮고 능력 준수 용무도 준수하고 괜찮은 야도니아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기도했다면 아비아달 그가 정말로 열심히 이제 다음 할 사람 누굴까 하다가 야도니아를 선택할 그 과정 가운데에 여와라님께 기도드렸다면 주님께 물었다면 주님께 여쭈었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인간적인 줄서기는 더 이상 있지 않았을까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미스터 트롯 미스트로 무명가수전 뭐 요즘에 뭐 라우드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노래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잘하면 와 이렇게 막 스타트업에 올라가지고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 전면에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할 수 있을까요? 실력이 있으면 돼요 노래를 잘하거나 뭐 끼가 있거나 춤을 잘 추거나 그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 세상이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전면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실력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치 아도니아 종교 아비아달 군사 요압 모든 것을 갖춘 아도니아 세력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다면 주님이 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시는 기름부심이 없다면 그런 인물 그런 세력은 화려하게 등장할지라도 마치 생일 촛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왜? 역사의 주인은 단 한 분 여우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읽고요 이제 말씀 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최고의 권력자는 요압이었어요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최고의 영적인 존재는 아비아달이었어요 근데요 아비아달 종교계의 1인자가 없어져도 사독이라는 제사장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군사계의 그 1인자인 그 요압이 없어져도 분하야라는 사실은 서열이 한참 아래거든요 요압 다음 정도도 아니에요 조금 아래예요 하지만 그런 분하야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스탯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에 비해서 여러가지 많은 것들로 떨어지지만 조금은 자격도 조금은 능력도 조금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놓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 있겠으며 세상과 경쟁할 때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가치 여러가지 능력치들 가진 것들 여러가지 업적들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아닌 영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그 가치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붙들고 부하를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등장과 퇴장 인데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감독님 영화감독이 있잖아 영화감독이 이렇게 있는데 영화감독이 초짜 젊고 초짜고 아직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없는데 어쩌다가 섭외 섭외해가지고 와 최고의 당대 최고의 뭐 스타를 이렇게 섭외를 했어 여배우든 남배우든 배우가 이렇게 섭외가 되면요 정말 속된 말이지만 싸가지 없는 배우들은요 이 초짜 감독한테 어쩌면 나보다 뭔가 좀 서열도 낮은 것 같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유명세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렇게 했으니까 요구를 한대요 분량을 요구를 한대요 여기여기 날 좀 넣어달라고 스토리를 바꾸라고 요구한대요 여기에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참 개념 없죠 개념 없는 그런 배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대감독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가 영화인들이라면 아니 이 모든 일반 시민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감독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배우의 등장과 퇴장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감독이 퇴장하라면 퇴장하는 거예요 감독이 등장하라면 등장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분량이면 그 분량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많은 분량을 주어졌다면 힘들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감독의 고유 권한이고 우리는 배우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퇴장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20대에 30대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그 떠나는 과정까지도 주님의 복음 들고 믿음 지키다가 떠난다면 그 영원하신 감독인 여와나님의 계획대로라면 그 퇴장은 아름다운 퇴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리라 내 인생이라는 그 영화 그 시네마에 내가 화려하게 빛나리라 생각하면서 있지만 그 인생이 영화를 망치는 존재라면 마치 예수님이 가론 유다게 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음이 나은 인생 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감독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등장과 퇴장을 맡겨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서든 교회 가운데서든 어디에서든 전면에 등장시키든 뭐 조연으로 등장하든 엑스트라로 잠깐 지나가든 어떤 모습으로라든 하나님이 등장시키고 하나님이 퇴장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기꺼이 그 주님이 이루시는 그 영화 온 세상 그 각본을 쓰시고 영화를 이루시는 감독님을 따라 그 영화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일 난녀배 김태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나 대통령이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왕국에 꼭 있어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죠 바로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국에서 왕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여우와 하나님입니까?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도니아 지금 왕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등장할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감독이신 여우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런데 그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짜 왕이 되려 하지 말고 진짜 왕을 모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있다 지나가는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 하지 말고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왕 여우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을 세우시고 채우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대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대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대하오니 왕이신 예수 우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 하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진짜 임금은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의 등장과 퇴장을 명하실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영원한 감독은 누구입니까 여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도니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유압과 아비아다란 그것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등장과 퇴장을 결정하시는 감독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의 인생을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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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영원한 왕이십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등장과 퇴장을 결정하시는 영원한 감독이십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주내심을 고백하지 않고서 어찌 입술로 주님을 주라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히 놓쳐버렸던 아도니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잊어버렸던 유압과 아비아다리 우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마땅한 때에 퇴장을 당하고 이제 솔로몬을 등장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영원한 감독이신 여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인생의 등장을 나의 인생의 퇴장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도대기 주어진 그 모든 역할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새노래 명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임금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등장과 퇴장을 결정하시고 허락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비아달처럼 유압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니아처럼 인간적인 생각에 젖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임금이시오 주인이시오 감독이신 주님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할 어떤 부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라면 하나님 열악하신 그 역할이라면 순종함으로 감당하여 나의 인생 들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빛나시게 하는 새노래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